나는 노래 한 곡을 불러온다. 오, 진짜로? 어떤 노래야? 소찬이 선배님의 킬. 킬! 이게 돼? 정말 편안하게. 렛츠고! 너 곡 다치면 안 돼? 원키로! 원키로? 원키로? 아니, 여자키로! 멋있다. 체는 진짜 아픈 거야. 아무렇지도 않아. 어, 나온다. 목소리가 하얗습니다. 괜찮아. 자, 함께 하시는 것. 아빛은 함께 합니다. 자, 액수 채널입니다. 소찬이의 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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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투, 댄스! 고! 자, 자! 쟤! 셋! 킬! 가자!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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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아빛! 넌 그러면 헤어스타? 넌 잘 모르는 거야! 넌 그렇게 날 놓아줄 수는 없겠니 저렇게 차라리 나를 미워해 미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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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 마 다 나온다! 두 분 다시 넌 나를 찾지 마 나를 위해 아파할 테니까 자리나 유저나 나를 유력하지는 마 정신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할 거야 이틀에만 내 손을 해 나는 네 눈이 있어 안 되지 않을 거야 새 밤이 가기까지 예! 안 힘들어 야 망했지? 아니 근데 처음부터 높이 올렸어 차비 안 하고 보장, 딱 자기 목소리로 다채로운 즐거움 JTBC